2. 3. 3. 3. 음..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넣은 거지? 아.. 또 깨알 스펙업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요 정도면은 다 넣은 거 같아.. 대구.. 음.. 아.. 프라 공작이로구나.. 금원이나 놀공원 중환학계층.. 클리시음 정의 벨트를 쓰는 사람 있었단 말인가.. 어..뭐라.. 22성.. 아.. 자본력은 있으신 것 같은데.. 템 세팅이.. 수업은 뭐.. 돌리시는 거고.. 자본력이 좀 있으신 분이구만.. 음.. 아쉽네.. 템 세팅이 전체적으로.. 다 27%도 많고.. 아.. 에디 030% 보조.. 아.. 자본력이 있는데.. 아.. 이런 거.. 이런 표현을 해도 됐나..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 음.. 아.. 예.. 스타벅스로 해달라고.. 아쉬워가지고.. 아쉽네.. 아.. 아쉬워.. 아쉽네.. 아이.. 아쉬워.. 아.. 일단은 뭐.. 느려질 때까지.. 일단 맞춰보고요.. 느려지면은 그냥 뭐.. 좀 밀어야지 뭐.. 아.. 아.. 나는 맨날 스타벅스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제발 그냥 기대비용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빨리 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 기대비용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 음.. 두번? 두번째 트라이인가.. 음.. 아 이거 바로 보내는 거 아닌가.. 아.. 아니에요.. 아.. 네번째 도전인가.. 이젠 가겠지.. 아.. 아이.. 네번 했어.. 한번 가야되는 거 아니야.. 아이.. 잘 가.. 가고 있네.. 얼마 안 쓰지 않았나.. 아.. 안 터지는 게 중요하지.. 아.. 본조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보이스톡.. 아.. 가능하다고.. 상담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 잡으시마.. 네.. 아이템스팅이 다.. 좀 아쉬워가지고.. 힐리시움.. 정의 궁수벨트는 왜.. 힐리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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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약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냥 뭐.. 한달에 한 백만원씩 써놓고 나갔는데.. 아 근데 백만원씩 넣는데.. 이런 아이템이 나옵니까.. 아.. 좀 운이 좋았던 거 같아.. 음.. 그래도 이제.. 손이 최대한 안 가는 걸로 차라리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갑도 결국에 이제.. 에디셔널도 나중에 돌리게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렇죠.. 나중에 장갑은 크뎀 3짜리를 많이 써가지고.. 윗잠 같은 경우는 결국에 쌍크뎀을 이렇게 껴야 되거든요.. 근데 메루는.. 쌍크뎀 말고 그냥 원로에다가 힐샷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거야.. 쌍크뎀가 있어 그러는데.. 샵 할 거 같애.. 쌍크뎀가 없어서.. 오차하나.. 뭐.. 뭘 써야 된다고요? 쓰읍.. 뭐.. 저기 겨울어정 있는 거 보니까.. 네네.. 그..메루는 쌍크뎀 지치지 않고.. 웡크에다가 샵파니지 들어가는 거 또 붙잡을 거라고요.. 왕크.. 안되는데요.. 어차피 오차 스킬에.. 당연히 술샵이.. 술샵이 있잖아요.. 다른 걸로.. 다 그런가..? 아니.. 아니.. 간단하게 자.. 당연히 이게.. 자기가 코어 칸이 부족해요.. 그죠? 그럼 슬리트샵하고.. 쌍크뎀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에 레벨이 올라가고.. 코어 칸이 남게 되면은.. 쌍크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맞죠? 아.. 그렇죠.. 저.. 그래서 쌍크를.. 끼죠.. 쌍크를 뭐.. 띄우면 되죠.. 나중에.. 주고 돌려면.. 아.. 쌍크요.. 아.. 제가 최근에.. 쉬운 줄 알고.. 200만원 했다가 안 넘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거기에다가 한 200만원 한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오기로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스타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뭐 성공을 해야지.. 일단 그지.. 아.. 아.. 19성에서 20성 트라이를.. 4번 했는데.. 한 번을 못 올리다가.. 좀.. 제일 아쉽네.. 음.. 사실 나는.. 어차피 뭐.. 사냥은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매백템을 사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음.. 그래도.. 스타버스는 이벤트 있을 때 하긴 해야 되나.. 근데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나도.. 참 많이 했어요.. 이벤트 없을 때.. 알면서도 하는 게 또 스타버스지.. 큐버이기도 하고.. 기다리질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 뭐 이벤트 때 하는 게 좋지..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지.. 저도 그렇구.. 그냥 하게 되더라.. 이번엔 진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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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지.. 역시 갓겜이야.. 잘 만들었군.. 다섯번째인가요? 다섯번째.. 20송 드라이입니다.. 박스.. 다섯번째.. 갈만하지.. 박스.. 박스.. 아.. 그래그래.. 사실 20송 부터의 시작인데요.. 한번.. 파괴 확률은 7%구요.. 7%.. 7%구요.. 아.. 긴장감이 14%까지 올라왔는데요.. 아.. 21%.. 28%.. 아.. 35%.. 아.. 마지막 한걸음까지.. 아.. 5천원.. 후원.. 못 봤습니다.. 마지막 한걸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못맞혔습니다.. 아..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22성.. 50억.. 안된것 같습니다.. 마무리.. 박스.. 팀 잘 맞춰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